전체 입시 기간별 어떤 준비를 해야 되고 그 준비의 내용을 간트 차트 식으로 정리해 봤습니다. 먼저 12개 대학 지원 전략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국에서 이 대학은 수시에서 6개 대학이고 3년 특례는 물론이고 12년 특례도 역시 6개 대학의 지원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12개 대학 지원 전략 이렇게 여러분에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즉 6개 대학은 지원하는 학년도 기준입니다. 그래서 학년도가 바뀌면 추가로 6개 대학을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12개 대학 지원 전략이다 이렇게 명명을 했고 9월 학기 6개 대학 지원, 3월 학기 6개 대학 지원이 가능하다. 보통 6개 대학만 지원이 가능한데 12개 대학 지원이다 이렇게 이름 붙인 이유는 다름 아닌 9월 학기 6개 대학을 지원하는 그 연도, 그 기준으로는 6개 대학의 상한을 넘지 않는 거에 만족하는 거고요. 그 다음 해가 바뀌어서 3월 학기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연도가 바뀌면 또다시 6개 대학을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12개 대학을 지원할 수 있는 전략을 기준으로 여러분에게 안내하고자 하는 것이죠. 물론 9월에 6개 대학을 선지원할 수 있는 그러한 9월 학기 12년 특례를 모집해주는 대학들은 정해져 있습니다. 스카이 대학에다가 성경관대, 서강대, 한양대, 중앙대 그리고 한국항공대 이와 같이 주요 대학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만 12년 특례 학생들이 대개 주요 대학을 중심으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12개 대학을 지원할 수 있다. 그래서 6개 대학을 9월 학기에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3월 학기에 또 6개 대학을 지원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12개 대학 지원 전략의 연간 계획을 우리가 잡아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전체 학기 기준으로 보면 9월 학기가 시작되는 시기가 있고 3월 학기가 시작되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3월 학기 체제다 보니까 예전까지는 12년 특례도 3월 학기밖에 안 뽑았습니다만은 해외학자들은 대개 9월 학기에 시작하다 보니까 우리도 9월 학기의 12년 특례를 뽑고 있고 그 대학이 서연고, 성경관대, 서강대, 한양대, 중앙대 그리고 한국항공대 이렇게 8개 대학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8개 대학에 6장의 카드를 9월 학기에 쓸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다음 해를 바꿔서 3월 달에는 그 8개 대학 말고 나머지 전국에 있는 모든 대학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9월 학기는 8개 대학에 6개를 넣는 거고 3월 학기는 수많은 대학에다가 6개를 넣을 수 있어서 총 12개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물론 9월 학기에 자기가 정말 원하는 대학에 합격을 하면 그걸로 입시를 끝내도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9월 학기에 내가 합격한 대학이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고 3월 달에 또 업그레이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에 해를 바꿔서 3월 학기에 입시를 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일정을 보면 9월 학기 입학은 빠르면 서울대처럼 1월서부터 원서 접수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1월서부터 원서 접수를 해가지고서 진행되거나 또는 3월, 4월, 5월, 6월에 아주 오랜 기간에 걸쳐서 원서 접수랑 그리고 서류 접수, 합격자 발표, 물론 일부 예체능에서는 실기라든지 면접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의대에서 그렇고요.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전체적인 입시가 치루어지고 합격자 발표가 있고 9월서부터 학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9월 학기 즉 앞에서 언급한 8개 대학을 준비하는 그러한 12년 특례 학생들은 3, 4, 5, 6월 달에 전략을 물론 서울대까지 포함하면 1월 달에서부터 제대로 전략을 짜서 서류 준비 또 자기의 퍼스널 스테이트먼트를 준비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 부분을 놓치는 수험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개 3, 4, 5월까지가 해외에서 12학년 학기가 계속되고 있고 5월 말, 6월 초 되어서야 비로소 학기가 끝나고 그리고 한국에 귀국하다 보면 이미 주요 대학들의 9월 학기 입학 입시 일정이 끝나버린 상황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좋은 기회를 놓치고 7월서부터 원서 접수하는 3월 학기 입학에만 몰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는데 이와 같은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12학년 1학기 해외에서 마치면 당연히 12월 말, 1월 초서부터 즉 서울대서부터 준비를 해서 6월까지, 7월까지 해가지고서 9월 학기에 해당하는 대학들을 적극적으로 해외 현지에 있으면서 이와 같이 국내에 있는 입시 전문가들과 소통을 하면서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고 그리고 또 원서 접수라든지 서류 접수를 대행받으면 충분히 9월 학기 입학이 가능한 만큼 좋은 기회가 있고 6개의 대학을 쓸 수가 있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놓치지 말고 이 기회를 포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실질적으로 해외 현지에서 학기를 진행하면서 학생 주도로 입시를 준비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학생이 학기를 준비하는 기간 중에 부모님들이 서류를 챙기시고 그리고 한국에 있는 입시 전문가들이랑 상의를 해서 대학을 정하고 그리고 어떻게 서류를 구성하고 하는 부분 것을 진행하는 것이 훨씬 현실적으로 9월 학기에 입학시킬 수 있습니다. 여기서 9월 학기 입학에 있어서 특히 5월 달에 보는 AP 시험이 있고 IB 시험들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 9월 학기 입학 전형에 사정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P나 IB 성적을 가지고 5월 달에 시험을 봐가지고 7월 달에 성적이 나오는데 이런 학생들은 우리가 홍콩에 있는 대학들처럼 프리딕티드 스코어라고 해가지고 미리 이렇게 보낼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는 대학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내가 AP 성적이 11학년 것까지 충분히 있으면 괜찮은데 12학년 때 AP를 또 집중적으로 해서 IB도 마찬가지고요. 성적을 성취할 수 있고 그 이후에 나온다라고 했었을 때는 AP 성적을 보류해 놓고 9월 학기에 주로 GPA랑 다른 성적 위주로 또 다른 비교과 활동 위주로 지원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월 달에 AP라든지 또는 다른 스펙 서류를 갖다가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학생은 9월 입시보다는 내년 3월 입시가 현실적으로 더 접근하기 쉬운데 3월 입시도 시기가 딱 맞지는 않습니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5월 달에 시험본 AP가 7월 달에 성적이 나오는데 3월 입시는 7월 초에 대부분 원서 접수가 끝나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7월 중순 이후에 나오는 AP 성적을 제대로 제출할 수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것을 제출하는 물론 방법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것은 세부적인 것으로 말씀드리고 일단은 12년 특례 9월 입시에 제한은 있지만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학기에 공대기 없이 바로 입학해서 대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잡으시고요. 9월 입시가 쉽냐 3월 입시가 쉽냐 뭐 질문들을 가끔 하는데 사실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 대학 기준으로는 다만 대부분 이제 3월에 준비를 하다 보니까 9월에 지원하는 10년 특례 학생들이 다소 적다 보니까 느낌적으로 9월이 좀 수월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말씀드렸듯이 12학년 2학기 때 현지에서 준비하는 AP라든지 다른 성적 스펙서류를 못 넣는다는 점에서 9월 학기가 반드시 꼭 유리한 건 아니다. 그렇지만은 6개의 대학을 넣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놓치지 않고 준비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말씀드렸듯이 9월 학기는 서울대 1월서부터 3월 중순 고려대 이후서부터 나머지 다른 대학들 성균관대 연세대 한양대 중앙대 그리고 한국항공대까지 전체적인 입시가 장기간에 걸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정관리를 굉장히 잘해야 됩니다. 반면에 3월 입시 부분 것은 그렇지가 않아요. 3월 입시 부분 것은 서울대는 6월에 원서 접수를 받지만은 다른 대부분의 대학은 7월에 원서 접수를 받습니다. 그리고 아주 짧은 기간에 원서 접수가 이루어져요. 그리고 상당수 대학들이 동일한 기간에 원서 접수를 받다 보니까 6개 대학을 동시에 원서 접수를 해야 되고 동세 서류 접수를 해야 되고 서류 접수하면서 자수서라든지 추천서 그 외에 스펙서류 기타서류 다 갖춰야 되기 때문에 매우 부담이 큽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7월 초를 중심으로 해서 원서 접수를 하고 8월 또 9월 달에 합격자 발표를 해주고 물론 8월 9월에도 원서 접수를 하는 대학이 있습니다마는 주로 7월 초에 원서 접수를 한다. 그리고 합격자 발표가 되면은 12월 11월 이때 등록을 하고 그 다음에 3월에 입학을 하게 되는 이 과정입니다. 그래서 9월 입학과 3월 입학의 전체적인 흐름은 그렇게 진행되어지는데 이와 같은 전반적인 흐름을 가지고서 어떻게 일정이 되는지 구체적으로 각 대학들 보겠는데 9월 학기에 해당하는 대학들이 여기에 있는 대학들이 전부입니다. 그리고 3월 학기에 해당하는 대학은 여기에 있는 대학들 말고도 대부분의 한국에 있는 대학들이 12년 등래 또는 순수 외국인 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학생들 모집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기준으로 봤었을 때 일단은 9월 학기를 어떻게 여러분이 전략적으로 그리고 각 시기별로 어떠한 것을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3월 학기에 대해서 이것을 또 어떻게 대비해야 될지 각 기간별 해야 될 내용을 가지고서 여러분과 같이 다음번 영상에서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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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